아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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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구리 여기있다 개구리 신기해 바이바이 굿나잇 케밉이 엄청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나도 시작됐나?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다 자 지금 정글 트레킹 8시간 짜리 가는데 준비 좀 완벽히 해야되요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심정이 어떠신가요? 배고파요 뭐야 지금 무릎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깨끗한 무릎 깠다가 저 여기 피 났어요 얘 이거 보상투원인데 제일 젊은 이부장님이 이러면 쓰겠어? 갈 준비합니다 빨래는 어제 비 맞아서 또 맞아도 상관없고 지금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은 텐트하느라 다 쏙쏙쏙쏙 들어갔습니다 행동식 다 챙기고 가는 길이 1시간마다 배고플 건데 아 어떡하죠? 많이 가져가 많이 이거 다 갖고 가면 되겠다 5개 오늘 런치 5개 물을 주는데 저희가 물 안 주는 줄 알고 물을 6개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5개를 담았는데도 이렇게 담아? 내가 8개 듣기 물 진짜 많다 형 근데 왜 행운을 하려고 그래요 야 큰 것도 갖고 왔어? 야 우리 집 물장 사러 갔냐? 2부장님 케찹으로 열량 채우세요? 아 예 거기다가 저 불수원샷까지 야 저거 먹으면 그냥 에너지가 뜯듯이겠네 여기 젖보러 이런 거 없나? 내가 목쪽이랑 여보 어깨 아래랑 약점이 있어 내가 건드리면 진짜 비명질이네 내가 근데 어제 거기를 집중 당해가지고 아 너무 아파 어제 말씀을 받다가 분명히 스민이가 낙낙이라고 할 때 아픈데 여기서 내가 낙낙했는데 독세게 하는 거 여기서 낙낙했는데 여파부터 가만히 있다가 독세게 무의만 집중적으로 마크라는 거야 그때 내가 허리 나갔거든 케찹이 아니잖아 이거 칠레스코즈야? 네 매운 거 한국 케찹처럼 부어서 케찹 받아있어 와 형 개짜겠다 아 이거 짠 거야? 몇폼 안 짜 에이 안 짜네 뭐야 뭘까세요? 이거 양념 치킨 양념만 근데 검은 소스는 뭐야? 간장 어? 간장 간장? 왜 뿌리니까 고급 음식이 됐어 제 당근을 뺏어 먹고 있어 물 엄청 갖고 왔는데 갖고 싶은 데로 가져가라는 거니까 우리 투어비에 물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네 태어비에 물을 잘 못하고 아 아 팀원 나한테 뺏어 하이킹? 당연히 하이킹 우리는 하이킹 프로페셔널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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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머지 4명만 가고 나는 나중에 올해? 아주머니가 나는 아닌가 봐 나 오지 말라는데 나 오지 말라는데 I have more people 2 people 2 people 잘 가 출발한 지 10분 됐는데 차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덩글로 들어갑니다 스틱이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 옵니다 늘어나는데요? 아, 그거? 쇼바야, 쇼바 이게요? 충격을 쇼바 아, 이렇게? 어, 편하지 자, 체코 부부와 같이 갑니다 스틱이나 도급이 있네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자연 스틱이잖아 야, 우리 물도 지금 엄청 갖고 왔는데 물 주고 스틱 갖고 왔는데 스틱 주고 아, 오늘 오바를 많이 했다, 우리가 아, 저를 위해 자, 이제 올라가, 올라가 티켓,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내가, 내가 우리 가이드 아, 그러니까 어디값, 어디값 아, how many jobs do you have? 가이드 그루브가 장난 아닌게 지금 한쪽 귀에다가 지금 한쪽도 있거든 근데 아, 이거 몰래 알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제랑 달라 어제밤에는 약간 이쪽도 있었는데 어제 저희 가이드가 새로 그냥 돈을 건다니 줄 알았는데 꽤 이름 있는 여기 레인저의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네요 나머6, 4 네 나머5, 4 저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폭포에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갈 거구요 네, 가는 동안에 저희가 라플레시아도 볼 거고 지금이 한 두세 개 정도 볼 수 있어가지고 럭키를 합니다 와 여기도 등산으로 따지면 비법점 탐방로 정도 사이즈예요 저는 여기 오다가 혹시 제가 북한산을 오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산지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경사도 비슷하고 흙 색깔도 비슷하고 나뭇잎 색깔도 비슷합니다 이부장님이 괜찮으세요? 컴백홍 컴백홍 마찬장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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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트,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ierung, 플라스틱트, 플라스틱어, 플라스틱. 지금 정오가 안됐는데 정글 맨 아래에는 태양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저녁처럼 흐려요 어둡지 많이 어두워 한국으로 따지면 오후 한 5시 정도 그치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여기 들어가 살다가 나간다고? 천상가? 이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배고파요 마차장님 어떠세요? 맥주 먹고 싶어요 아 지금 1시간 반 왔는데 저도 맥주를 먹고 싶어요 땅콩 땅콩 오케이 오케이 선두 깨돌이 깨돌이 해볼게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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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디온님 이상한거 하시는거 같은데 여기 사람들만 하는게 있나요? 어 응 아 아 저런거 저런거 하지마 저런거 하지마 저런거 하지마 저런거 하지마 뭐 뭔데? 목이버섯 아 목이버섯 일단 따가 일단 잡초에 넣어먹게 이거 한국개꽃 같아요 화천 양구에 있는 그런 계곡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그냥 고무신을 신고 오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초고가에 괜찮은 제품들만 다 신고 왔잖아 호가 신고 근데 우리가 더 못 따라가니까 약간 창피하다 이 부장님 기분이 어때요? 배고파 대나무를 깔아 까서 단소로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오 오 꺾임이 트로트 저리가 나 오 오 오 오 오 와 소리 좋다 아 손같이 아 손가락 오 오 오 오 칠갑산 우와 한국신대사람 왔네 아니야 달라 달라 야 그 비주얼하나는 대금 20년 분 장인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소음이야 그만해 미세기야 그만해! 이거 이부장님꺼죠? 네. OK몰래 보내면 돼요? OK몰래?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희소하자마자 저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저걸? 슬링샷! 슬링채어! 슬링샷? 슬링샷! 야 나 아니야! 빠셔! 오! 선수인데 선수! 이글아이! 코리안 이글아이! 좀 더 멀리! 오! 잘하네! 오! 선수! 다른 목이 있으셔? 몰라요! 아 몬키 나오면 이걸 쏴서 죽인다고? 한자마자 팍 죽는다! 엘리펀트! 야 이거를! 만 명이! 이거 하려면 만 명이 던져야 돼! 만 명이! 근데 여러 개로 했네! 가져가지 마! 이거 주머니 매너야! 주머니 매너야! 오! 잘한다! 오! 괜찮아 퀄리티? 오! 좋은데? 오! 괜찮네! 나이스! How much? How much? 예! It's cheap, right? 5 baht 5 baht 5 baht 5 baht 선생님이 갑자기 빠꾸 하시는데 아니 왜 다시 가시는 거야? 내가 여기 뭐야 마칠 때 손잡이 밖에 없는 거야 칼칫 밖에 아 칼칫 밖에? 그래서 니 칸 어디있냐니까 아 지금 그래서? 야 땡큐! 고프레저레이션! 대나무 단소 만들어났라는 사람 누구야 진짜! 진짜! 고5,6,7,4,기! 진짜 험해! 자 저런 절벽을 내려와야 됩니다 고5,6,7,4,7,4 좀 예 마차장 힘을 보여주세요 홈에, 네? 밟아야 될 때 알려주고 밟아야 될 때 알려주고 그렇죠 자 위알 코리알 이 부장님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이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배고파요 잡을 때 많아 잡을 때 많아 야 바람 죽인다 바람 와 시원해 성룡 왔다 성룡 성룡 왔어 독소락 비탑노 같습니다 나리도가 3시간 동안 걸어서 험한 길을 왔습니다 마차장님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들어가시죠 오 야스 들어와 들어와 미쳤다리 오젓다리 지젓다리 오 괜찮아 와 이리 와 오 오 오 야 빠져 오 진짜 빠져 오 오 오 오 VERHOE стати 오 아 진짜 멋있다 얘네 거의 닥터피쉬인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많다 와 여기서 캠핑하면 이거 배부르게 먹겠네요 너무 멋집니다 저 자열이는 뭐야 저기 여러분 여기 그냥 사시는 거 야 밥 먹자 봐 기다리니까 밥 먹자고 우리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나봐요 이거 내 옷인데 파리가 밥 받으시고 좀 시킨 거 밥 받으시고 밭 식사 났어 아이고 마 오셨습니까 이 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쇼이 어 안 찍는 거였어요? 쟤네들 저거 엄청 하다 여기 무슨 가두리향 식자인가 봐 때린다니까 알아 와 오 이게 맛있고 좋은데 밥에 뿌려진 양념이 너무 적어서 밥만 남아요 그럼 남은 거예요? 양념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겠어? 네 맨밥인데? 아 진짜 괜찮아? 그럼 커요? 됐습니다 우리 거 하나 아니야? 몰라요? 하나는 여기 거잖아 하나 다 다 우리 거 아니 하나 거기 채워줘 이거를 채워줘 지금 먹은 거 채워줘 여기서 채워서 코크 안 쓴 거 자연스럽게 코스예요 하나가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뭘 깠어 손 안 댔잖아 손 대서 그래 지금 하나 코스 하나 파인애플 주는 거 맞아? 이거였어요? 돈 좀 싸먹는 거 아니었어요? 인당 50만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진짜 아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먹었는데 뭐 야 우리 안 시킨 거잖아 이거 다비스 다비스 여기에 그런 거 없어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넣어 образ 러브 야 너 어떻게 해 뿎아 낚시를 왜 이렇게 쉽게 해? 왼손 낚시? 뭐 같이 사고 뭐 Pr algumas 럭비공이야? 이렇게 먹으면 어떡할거 안 잡혀요 맥이야 맥이? 아 저기 다른 팀도 왔어 이제 우리 빠져줍시다 우회 될 수 있는 예약시간이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팀 오면 일단 비켜줘야지 급하게 또 밥을 먹고 바로 체류하고 비켜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분 좋은데 좋은 피도 못 내고 의아도 못 했어 빨리 가야 돼 아까 지금 적응 중이야 갑자기 길이 막혀서 또 물을 건넙니다 이번엔 나뭇까지 타고요 아이고 잘 가십니다 방금 전에 한번 길을 칠수로 잘못 들으셨어요 야 죽인다 가세요 신반대의 몸 같다 야 우리 진짜 아 이렇게? 정말 비탄방이다 두 번째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홍수가 났는지 이 큰 나무가 두 개가 엎어져 있고 깎아지는 협곡 사이에 또 폭포가 야 여기 불멍 엄청 했네 야 여기 불멍 엄청 했네 마찬가지 어때요 여기 아 여기 진짜 한국의 시리석려탕 약간 그런 느낌 나네 가이드 없이는 갈 수 없는 데인데 백인 한 분이 가이드가 없이 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님이 그 분을 검거를 하려고 불렀는데 급하게 도망가셨습니다 여기는 원래 굉장히 위험하고 길을 한번 잘못 들었을 때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 없으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진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 한 시간만 더 가면 맥주를 먹을 수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소화콜라 감자튀김 계란후라이 여기 밟았어요? 네 거기 밟고 가야 돼 가즈가 작은 마을이 하나가 보이는데 캠핑장인가? 아 여기가 정글 캠핑하는 데구나 여기가 정글 캠핑하는 데구나 여기 다 불을 핍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산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춘천강이라고? 홍천강이랍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이러지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불멍하고 진짜 그러지지 마요 LNT 모릅니까 LNT 어떻게 등산로가 이러지? 미쳤다 미쳤다 이런 데를 남녀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아까 왔던 등산객들은 이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야 또 간다 또 짓깎게 달 야 경사 80 오오 시잇 다리에 다 피나네 피나 어떻게 올라갔지? 서과장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여자분이 무릎을 다치셔서 지금 우리가 앞질러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I hurt my knee now I put it on Don't But it's okay 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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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장님 어떠세요? 저기 도마베 도마베? 어디? 젠베 아 이제 젠베 도망가지도 않아요? 젠베 젠베 지브나 젠베 젠베 그녀 젠베 아 배 아, 이거 그게 찾아요. 메모를요. 아. 아, 아, 이 어색.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이 아니야? 어? 어? 소설집에서는 집시가 간다. 동생IV에 무너뜨린 줄 알아요. 정령부? 정령부? 바이디 형님 이상한 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뭐 한 개, 뭐? 어. 응. 저거 하나. 오오. 오오. 이 시가를? 네, 저 뺏고 아, 안 할 거구나 하면 안 돼, 저런 거 저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그냥 말 앞뒤는 사람들 저런 거 하지 마